1, 2, 3,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6포병 연안과 함께하는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빨리 빨리 기다리시겠어요? 네! 저희가 정말 수많은 군부대를 갔었는데 네, 진짜 여기가 제일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잘해요! 뒤에도 저희 잘 보이세요? 여러분! 저희가 개인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럼 효은이랑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탈라 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탈라 전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탈라 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탈라 미니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곡은 팡팡 울었어 라는 곡이고요. 저희가 다음 곡 쓸려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호응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